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우아한 자태를 뽐냈다. 장원영은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드레스를 입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. 장원영은 핑크톤 드레스에 리본 장식 헤어스타일을 연출해 특유의 사랑스러움을 발산했다. 이를 본 팬들은 너무 예쁘다 공주일까 아님 요정일까 라고 응원 댓글을 남겼다. 한편 장원영이 속한 아이브는 지난 2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mma 2023에서 정규 1집 i have i'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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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로 올해의 앨범 대상을 수상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